대단한게 왔군요. 첫번째 종목이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힘드셨던 정말 오랫동안 그런 종목이예요. 고고식님의 KMW입니다. 5G 통신장비주의 정말 누가 말해도 대장이었죠. 맞아요. 그땐 그렇게 많이 언급되더니 근데 이제 이거 가격대가 오늘 아주 강합니다. 좋아요. 근데 23,500원에 사셨다는 겁니다. 비중은 5%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안돼도 신청해봐야겠다. 진단신청합니다. 이렇게 속마음과 겉마음을 동시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니 최근에 오늘도 20%고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15,000원이에요. 그렇죠. 갈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차트를 안봐도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보내야 될까요? 아직 보내지 못한 종목 KMW 아니 지금 마음처럼 못 보냈으니까 고고식님 이거 진단 남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보내달라고 우리 KMW가 방금 19%에서 21%까지 보내달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은데 보내달라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MW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보내줄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뭐 앞에서 에코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KMW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좀 시장을 주름잡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2020년도에 8만원 넘게 가서 거기서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흘러내린 종목입니다. 자 5G 섹터 쪽들 이런 쪽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스타링크 관련되는 뭐 그런 재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쪽에 6G 관련해 갖고 정부 쪽에서도 좀 투자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죠. 5G 섹터들 종목들이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매출액하고 보시게 되면 이때 2020년도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이때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적자 전환해서 매출액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2021년도에 적자 전환해서 계속 저 적자폭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즉 얼마 수익이 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 위험이 얼마나 크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 부분들을 따져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KMW 같은 경우는 좀 갈아탈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 솔리드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KMW 실적 한번 화면에 나온 거 보시고요. 솔리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900억 정도니까 아까 KMW가 6,000억 정도가 됐었죠. 시가총액 규모는 훨씬 작은 기업입니다. 자 근데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2020년도에 솔리드 같은 경우는 1,700억 매출 나오고 적자를 내고 그 다음 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영업이 같이 커가고 있죠. 23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 재작년보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실적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갖고 가야 될까 당연한 결과로 기결될 겁니다. 솔리드 같은 종목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간혹 또 양자 뭐 이런 쪽들하고도 엮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실적이 찍혀나오고 안 찍혀나오고의 차이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 통신 인프라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좀 직접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5G 관련주들, 통신장비주들의 실적에서 찍혀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솔리드 같은 종목은 거기에 직접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매출액 영업이 실적 계속 쪼그라들면서 시가총액 6천억 되는 종목을 들고 있을 것이냐. 매출액 영업이 계속 늘면서 흑자 기조를, 흑자 폭도 늘리면서 시가총액 4천억짜리 종목을 보유하느냐. 당연히 후자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KMW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저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저 그거보다는 좀 덜 빠졌죠. 아까 KMW보다는 좀 덜 빠졌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2020년에 1만 3천 원 찍고 그냥 계속 밀리기만 했어요. 월본 보시게 되면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종목이 훨씬 유리해 보이니까요. 뭐 일단 우리 문의해 주신 시청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님들께서도 5G 종목들 갖고 계시다라면 실적 부분들 한번 보세요. 그 시원찮은 종목들, 시원찮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 솔리드 같은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상담 올려주신 시청자님께도 종목 교체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5G의 또 대표적인 종목 KMW 관련된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